오산화는 대체 어디 간 거야? 어, 산화 언니 나 지금 수호파 소식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빈소에 식구들만 놔두고 대체 어디 갔다가 박도경 씨는요? 우리 도경 씨요? 도경 씨는 갑자기 왜 찾는 건데요? 애써 당신 그리고 박도경 씨, 우리 수호 씨 5년 전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건 나 다 알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?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요? 당신 남편 박도경 씨요 도, 도경 씨가요?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애써 씨랑 박도경 씨는 돌아왔는데 우리 수호 씨만 죽어서 돌아왔다는 게? 나 이대로 장례 치를 수 없어요 우리 남편 이수호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 끝까지 파헤칠 거예요 일단 고맙습니다 아이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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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